그니까 녹그릇이 거꾸로 떠내려 오는데 그 앞에 딱 서가 있었다는 거지요? 거기 봐라! 어찌 알고 왔는지 말아봐라 뭘 알고 있으니까 왔을 거 아이가 어떻게 죽는지 같고 알아봤자 얘기해봤자 어차피 죽어 엔지가 죽어서도 누가 죄를 그리 만드는지 알려줄게라구요 꼭 잡으세요 잡아서 나 좋은 보러 갈게 해야죠 이 악사 절차한테 자꾸 와그라노 니하고 삶의 레벨이 안 다르나 니 누군데 엔지의 누구를 갖고있노 이 슈퍼 가미티가 정말 심해 나는 니가 더 의심스럽군요 하루 24시간 365일 매일매일 당신 움직일 때까지 내가 지켜보고 있을 거다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아요 누굴 이 주ころ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